원래 정문으로 못 들어갔던 곳을 지금 이렇게 돌아 놀아서 왔거든요?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니만큼 뭔가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막아놨을까요? 무엇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놨을까요? 진기 터널에서 나가기... 여기가 어디야? 에? 에이! 에이! 추워! 어? 왜 문 열리네? 발전소다 발전소 아... 여기가 그거네! 에이! 야! 소력발전소네! 아까 그... 막... 샤아... 그 소리가 소력발전소 소리였어! 대박! 어? 아 여기가 진짜... 진짜... 갓댐이네... 내가 진짜... 멈출.. 앗... 이리... 라는... 자... 라라도... 그렇게... 문... 네네네... 롤... 또... 왜... 그... 저거 아니야 아 이렇게 반대편으로 나온거구나 건물 자체는 뭐가 별로 없네 어 탄약이다 어! 아 잠깐만 밑으로 내려갈수있어 혹시?? 으음? 으음? 나니?? 아 나 지금 살짝 현기증남 여기 내려갈수 있는건가?? 사다리는 못 타는 것 같고 그냥 돌아 돌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나본데요 야 얘들아 우리가 해야될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니까 하나만 정해서 가자 교도소 다 보고 다시 땜으로 올까? 아니면은 지금 땜에 있으니까 땜을 다 볼까? 땜부터 다 봐? 오케이 오늘 땜 다 보겠습니다 아! 라고 말하자마자 밖으로 나와졌거든요 즉 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차가 있네? 아래층으로 가려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여기..가.. 올라와서 와 물 대박 자 여기서 지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와 왼쪽 끝으로 와버렸네 아니 잠깐만 이게 맵이 얼마나 넓은거야? 야 여기 길 더 있어 우리가 여기에 블랙록 교도소를 지나쳐서 땜을 나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지금 갈려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지도 그린거에요 근데 내가 봤을땐 땜을 지금 아래층은 못 깔것같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 저거 그냥 장식 아니야? 장식? 장식 맞는것 같은데? 어 아닌가? 라고 하기엔 디테일이 너무 뭐가 있을것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아 오로라가 떠서 전기가 흐를때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냐 근데 내가 봤을때는 장식이 맞는것 같애 왜냐면 밑에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 저런것도 없어 걸쳐져있는 천같은거? 뭐 주술수 있는거? 아무것도 있네? 저 서랍은 뜯을수 있는거거든? 아니 나 저기 밑에 뭐가있나? 하아 모르겠다 밑으로 내려갈수있는 방법을 못찾겠어 음 못찾겠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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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하하하 저기 갈수 있는건가? 어떻게 가야되는거지? 야 모르겠으니까 야 교도소 가자 땜은 볼만큼 본것 같고 뭐 어쩌겠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돌아갑시다 맨 처음 둘러봤을 때는 엄청나게 넓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다 둘러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발자국 소리가 ASMR 같다고요? 원래 이 게임은 ASMR 게임이 맞습니다 원래 이런 소리 들으면서 다들 밤새 켜놓고 잠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덜렁다크로 거의 연금처럼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덜렁다크 우리 채널의 공식 연금 지원센터 덜렁다크 연금다크 정말 효자 컨텐츠죠 또다시 버스 뭐가 없는데? 거짓 버스였고요 버스 운전석에도 해 가림막이 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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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숫 숫 숫 숫 숫 숫이래 그... 그... 가는 거 그... 그게 숫이 맞냐? 아닌데? 뭐라... 뭐라 그래 이거 숫돌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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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탄약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나? 아까부터 자꾸 탄약 재료가 보이거든요? 일단 정비서 쪽도 다 봤고 어 여기 문이 있었네 어... 아까 늑대 있었죠? 이 문은 역시나 장식이고 여기... 아까 늑대 두 마리 있었는데 어 뭐야 벽이 무너졌네? 어... 그럼 여기 자연이야? 그러네?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응? 왜왜왜왜 들어와 늑대가 몇 마리야? 어? 또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네? 엥? 어? 근데 또 여긴 안 들어가죠 어? 뭐야 여기 밧줄 타고 초서 위로 올라갈 수 있 아 넌 좀 꺼져 제발 형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니? 허니? 여긴 또 어디야? 지금 위치 파악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온 거죠? 아 저 잠겨져 있는 비밀문 비밀코드가 있는 키패드 있는 문의 반대편으로 왔네요 근데 우리 아직 여기 안 봤거든요 여기? 이.. 이 지역 안 봤는데 같은 건물로 묶여 있.. 어? 의료실인가 보다 그러면 음.. 지금 봐야 될 건물이 이 건물 이 건물 그리고 이 건물 그리고 저 초서 그리고 저 건물이거든? 여기부터 보자 어 이거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잠겨져 있는 곳은 아예 또 들어갈 수도 없어서 어? 2층이 있다고? 이게 무슨.. 와.. 락커도 처음 보는 형태의 락커야 야 내가 진짜 지금 볼게 너무 많아서 계속 그냥 보이는대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뭐 하나를 진드건이 보질 못하고 있거든? 아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 뭐야? 방공호에 있던 물은 썩은 물이었는데 여기 물은 또 멀쩡한 물인데? 난 패치돼서 바뀐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그 특수 방공호에 있던 물은 썩은 물이었거든요? 여기는 여전히 존마탱 변기물이 들어있고요 바느질 키트 여기 샤워실인가봐 오.. 대박 아니 북음 왜 이렇게 비장해 나 뭐 잘못했어? 주방이 있고 와 냉장고 진짜 크다 는 아무것도 없음 제발 뭐 아무거나 나와라 아이씨 어? 감자짜로? 감자짜로? 어? 야 소금이다 나 소금 처음 봐 가져가자 어? 식용유다 식용유 밀가루까지 있으면은 이제 요리하면서 다닐 수 있는데 야 교동소가 원래 이렇게 좋냐? 존나? 흐르는 감기 이 무게가 지금 점점 너무 무거워지는 느낌인데? 식료품이 문제네 너무 무거워 없는 거보다 낫지 야 근데 진짜 좋다 어? 교도소 나쁘지 않은데? 교도소 시설이 되게 좋아 파밍하는 동안 날씨가 좋아졌네요 또 이 건물은 안 들어가져? 건물이 들어가졌다 말았다 이래 여기도 안 들어가지냐 그러면? 에헤이 밧줄은 타고 싶은데 지금 너무 무거워서 탈 수가 없고요 자 병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뭐야 안 들어가지는데? 엥? 왜지? 잠겨있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되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안 들어가지네 안에 구조도 되게 디테일하게 다 돼있어요 아이씨 무게 좀 비우고 올라갈까? 그냥? 아니 미친 식료품이 왜 이렇게 아우 미련해 아우 미련해 아 지금 피곤한데 잠 어디서 자지? 여기서 자자 여기 침대 있네 따따 다겠구만 그러면 피곤해서 지쳐 잠들 때까지 책을 좀 읽어주고 딱 한 시간 제발 제발 다 읽어줘 그렇지 딱이네 딱이야 아주 물 마시고 한숨 딱 자고 일어나면 완벽한 컨디션으로 밧줄을 탈 수 있는 준비가 ningän 일지에서 뜯어진 종잎조각입니다 심지어 이곳에서도 누구 오고 가는지 알 수 없다 아무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이틀 정도 기다리면서 나를 따라오던 자가 이곳까지 올지 확인해볼 생각이다 누가 스토킹을 했나? 이것은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다 불이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쪽지냐? 왜 이렇게 섬뜩해? 권총 교도소장의 리볼버 엥? 무게가 가볍고 총신이 짧아 더 빨리 조준할 수 있습니다 엥? 뭔 리볼버가 종류가 달라 같은 리볼버 총알을 쓰고요 이게 훨씬 더 빨리 조준이 가능하다던데 와 엄청 빨리 되네 조준하는 속도가 이게 훨씬 더 빨라요 빠른 것도 빠른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무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거 쓰자 이거 쓰자 어 신무기인데 이거 써줘야지 총신이 짧아서 사거리가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나도 그렇긴 한데 어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2층을 안 올라가 봤네 이 건물 2층이 있었는데 야 근데 낮인데 왜 이렇게 어둡냐? 해가 안 뜨나? 어? 뭐야 여기 갈 수 있는 곳이었어? 네? 아니 진짜 여기서 총알 만들 수 있는 장소 더 있나본데요? 아이씨 또 여긴 안 들어가져 왜 있는 거야? 이 장소 어딘가로 통하나?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여기 들어갈 수 있... 어 아닌가? 그 천화만 볼 수 있는 건가? 음...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이거 안 들어가지나? 까비... 나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 본데? 이렇게 내려가본다? 내려가본다? 내려왔다? 나 이제 못 돌아간다? 위로 못 올라간다? 점프가 안 돼서 내려가고 으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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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아니 미친 안 들어가지는데? 어? 여긴 또 들어가지... 뭔가? 왜 또 여긴 또 올라가지냐? 헉! 어! 아까 밖에서 내다봤던 바로 그 건물이야! 미친 건물 여기 엘리베이터 작동은 안 돼요 우와 나 이런 서랍장 처음 만져봐 기분이 되게 이상해 음...네 물 정화제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물을 가둬놓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내솝개뿐 섭취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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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약간 실험하는 곳인가 본데? 나 이거 냉장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항생제 들어있는 걸로 봐서 약 보관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저온으로 현미경 있고 붕대, 낚싯바늘 이런 것들이 아마 생체실험을 했나요? 독방에 가둬놓고 여기에서 그냥 의료실이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공포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지 다 봤나? 오 miner 요런 거일 수도 있어 빅스 Origin 넣고 아 더윽 제가 이빙스탄은 내가 혹시나 놓친 곳이 있나 지금 생각을 더듬어 보면서 다시 왔던 곳 다시 가고 했거든요 여긴 또 어디야 이걸로 한 번 쏘아볼까? 그래도 얘도 두방에 죽네 데미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긴 뭐지? 여기가 경비병들 숙소인가? 아 근데 하나같이 다 안들어가지네요 패치가 덜 됐나? 아 왜 이렇게 잠겨있는 곳이 많아 속상하게 어? 어? 오잉? 오잉오? 잉오잉? 아 근데 여기도 문은 안열려요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아무것도 없잖아 아 이런 체양장 아니 길이 되게 복잡하게 꼬여있다 블랙록 교도소 건물 진짜 교도소로 들어와버렸다 뭐 어쩌다가 진짜 건물 안으로 들어와버렸는데 그 전에 이거 다 보고 가자 아 나 지금 살짝 똥마려워 너무 흥분했나봐 연유당 근데 여러분들은 긴장하면 똥 안마려워요? 나만 그러냐? 아 되게 좀 흥분하고 긴장되면 똥 마렵던데 위쪽도 볼 수 있어요 고모네 강아지가 그렇다고? 내가 개야? 뭐 이렇게 뒤질 수 있는 게 많아 뒤질 수 있는 건 많지만 뭐가 나오진 않네요 까비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탄피가 주변에 떨어져 있을까? 이건 내가 봤을 때 탄 만들으라고 지금 탄피가 계속 떨어져 있어 이건 100% 어? 여기 교도소장 사무실인 거 같은데? 그치? 이거 100% 탄약 만들 수 있는 곳 여기 어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템을 계속 설계해 놓는 거 보면 탄약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고래 공장 외에도 여기 한 곳이 더 생긴 거 같네요 혹시 이거 무기로 쓸 수 있나? 아 안되네 야구베트는 무기로 쓸 수 있어야지 야구베트 무기 공룰 아닙니까? 뭘 모르네 덜렁다크 제작진 음 맛있는 허그티짠 음 맛있는 허그티짠 없음 그래 그럼 나는 네 동그룹 딜 딜 딜 딜 딜 딜 딜 딜 딜 아.. 또 욕심이 그득그득해진다 지금 어? 파밍병 또 도지고 있다 아까 무소유의 그 기운을 잠깐 빌려가지고 밧줄 타기 전에 다 내려놓고 왔거늘 다시 조금씩 늘고 있어 몸무게가 일단 중요해 보이는 사무실도 다 왔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원래 정문으로 못 들어갔던 곳을 지금 이렇게 돌아 놀아서 왔거든요 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니만큼 뭔가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막아놨을까요? 무엇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놨을까요? 그 와중에 이런거 다 파밍이 돼요 다 부셔볼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모르겠다 죄수들이 난동을 부렸나? 죄수들이 난동을 부렸나? 아? 화재가 났었나? 시커멓게 탔네 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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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피가 또... 이 정도면 이제 슬슬 주워야 되는 게 맞다 어? 지하로 갈 수 있는 곳 발견? 일단 냅두고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안 되고 이 방 좀 보자 아마 저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 탄약 만들 수 있는 곳 아닐까? 이 정도면은 이제 진짜 보이는 탄피들 다 주워야 돼 화약통이랑 이게 뭐야? 다이어리에서 뜯어진 종이 조각입니다 어이없게도 이번 주에 더 많은 죄수들이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 겨울인데도 말이다 소문에 따르면 교도소장이 C블록을 다시 개방한다고 한다 과연 그 수많은 깜빵을 다 채우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누가 징발해야만 할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여기 온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빚이 있든 없든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다행히 나에겐 팀보울프가 있다 아무리 큰 폭풍이 찾아와도 다시 산에 오를 기회를 놓칠 순 없다 죄수를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죄수를 받았나?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등산을 좋아해서 팀보울프 산으로 갔었나봐 내려가볼게요 이제 이게 뭐여? 벤트 타워 가는데? 나머지가 안 열려서 이제 진짜 벤트 타워 가 이게 뭐야? 공포 게임? 오잉? 오잉? 야 무거운 망치까지 나왔어 여기다 여기다 총알 만들 수 있는 곳 여기다 100%다 100% 1000%다 봐라 얘들아 이제 총알 제작 때 딱 나온다고 깜빵이 나오네 응? 응? 2문 아 출구 구나 출구를 저렇게 철창으로 따로 막아놓네 무섭다 근데 뭔가 길이 계속 나와 끝날 것처럼 생겼는데 계속 길이 나와 어 이거 봐 길이 막 계속 나와 어 길이 막 계속 나와 야 근데 이거 나가는 건 어떻게 하냐 이 먼 길을 다시 다시 똑같이 돌아가야되나? 길이 왜 이래? 이 끝에 뭐가 있길래 좀 무서워 이제 무서워 무서워 야 야 불 꺼봐 분위기 봐 개무서워 이거 여고개남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왜 여긴 또 안 열리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긴 열리냐 여기가 약간 CCTV 룸인 것 같고 물이 되게 많네요 공용 휴대식량 뭐지 어 손글씨가 적힌 피 묻은 종이쪼가 우린 저장실로 들어갔다 가져갈 게 생각보다 많았다 물론 보이는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들어왔던 것 같았다 혹시 모르니 주변을 다시 순찰해 봐야겠다 또 뭔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제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책은 그냥 장식인가? 가져갈 수가 없네요 그랬는데 막 건너편에 고급 탕탕탕 막 들어있고 이거 어떻게 먹노? 이러면서 여긴 철창이 열려있어 의자에 묶여있던 흔적이 있네 우와 여기도 변깃물 깨끗해 마실 수 있어 어? 방탄조끼? 방어력이 뛰어나지만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착용한 상태에서는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시체 조사하기 아무것도 없네 방탄조끼? 어디에 입는 건데? 요... 여기에 입는 거야? 스테미나 마이너스 40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셨죠 이게 뭐야? 와... 보호구 착용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 물리적 방어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보호 74 벗으면 25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진짜 곰이랑 맞다이 뜰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뛸 수는 있어 확실히 뛸 수는 있는데 거의 못 뛴다고 봐야 돼요 스테미나가 너무 적어져서 그리고 6kg가 말이 되는 수치냐고 아니 그 먼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지고 온 이 특정 장비가 방탄조끼라 애매해 진짜 곰이랑 뭐 맞다이 뜰 일이 있어? 총으로 몇 방 쏘면 죽는 거 그건 있겠다 평지에서 나 진짜 물릴 거 같은데 할 때 입는 거 무스 같은 것도 막을 수 있을 걸? 무스한테 밟히는 것도 막을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아 늑대한테 물려볼까? 이거 가져가서 궁금하긴 하다 재밌겠네 어? 막다른길이야 이게 다야 총알 제작대는 없어 다 맞네 교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최종 아이템이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아이고 이 무거운 6kg짜리 방탄복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다 그지? 뭔가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특별한 거는 거기 있지 않을까? 키패드 아 거기가 총알 제작대인가? 그렇다면 또 이제 키패드를 열기 위한 머나먼 여정을 떠나야 하겠죠? 진짜 난동이 있었고 그걸 진압하면서 탄피도 흩뿌려졌던 게 아닐까요? 음 그게 얼추 맞는 거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죄수들이 탈출을 하긴 했었던 거 같아 폭동이 일어났었던 거 같아 그래서 탄피도 이렇게 많이 흩뿌려져 있는 거 같고 죄수가 지금 실제로 눈앞에서 탈출해 있었잖아 아까 그 방탄조끼 바로 옆에 아니 나 진짜 너무 무거움 지금이라도 방탄조끼 버릴까? 아니다 방탄조끼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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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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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쓸 거 같은데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조심하면은 데미지 입을 일도 없긴 해 방탄조끼를 입든 안 입든 여기에다가 방탄조끼 넣어놓자 너무 무거워 절대 안 쓸 거 같아 절대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총알이 셀만한 라이플 탄약만 남아있는 상태네요 위험하다 이거 탄 걸릴 수도 있단 얘기 아니야 쏘다가 자컥탈컥 뭐야 이거 그럴 수 있다는 거 아까 메모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지? 메모모모가? 이거네요 난 광산에 있다 동쪽으로 가서 산쪽으로 언덕을 오를 것 이문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동쪽 산 언덕의 광산 동쪽 산 언덕의 광산 이쯤인 거 같은데? 광산이 있대 여기서 지도 한번 작성하고 가자 와우 어? 상당히 가깝지 않아요? 블랙록 명소가? 저긴가 본데? 봐봐 여기가 교도소잖아 그지? 이거잖아 근데? 차가 이렇게 있어 지금 앞에 4대가 지금 내가 이쪽 방향 보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방향 기준으로 왼쪽인데 늑대 늑대 있는 방향이잖아 늑대 있는 방향 그지? 블랙록 명소가 그럼 여기네 여기 아니라 저기네요 가자 저기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한번 보자 명소에서 아마 지도를 넓히면 광산도 위치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고마워요 다행히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